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회개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 복 있는 신앙 생활을 하려면 그 시작이 언제나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을 잊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참 귀했던 것은 그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난이 닥칠 때마다 그 반응하는 태도가 참 고귀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죄가 이런 어려움을 자처한 것은 아니었나 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10편 143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정말 진퇴양난의 큰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윗은 아 이것이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에 애통하는 기도를 드렸던 10편이 이 10편 143편입니다. 다윗은 이 10편에서 자기의 죄를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하는 그런 뻔뻔스러운 고백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인데 다윗이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인 나도 역시 죄인입니다. 그런 아주 진솔한 자신의 죄에 대한 자백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런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마음에 크게 두려워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가늠하고 임신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부하를 죽게 만듭니다. 참 끔찍한 죄를 지었죠. 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내게 주시는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지금 다윗은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짓이겨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버렸습니다. 거의 죽은 거나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기가 막힌 어려운 처지에 빠졌지만 이 회계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회계로 인하여 다윗은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그의 삶을 마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다윗이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저는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을 죽였다거나 무슨 가늠을 했다거나 저는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한때 우리 한국에 대단히 유명했던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아주 자주 말씀하신 것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회계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 다 죄인이지만 어떤 사람은 회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축에 들어가십니까? 정말 회계하는 사람에 들어가십니까?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어. 살인죄도 짓지 않았고 간음죄도 짓지 않았어. 물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지금 그 죄책감이 있으실 겁니다. 아 정말 나는 정말 죄인이야. 그런 자의식이 분명할 겁니다. 그런 죄를 지었으니. 그런데 나는 그런 죄는 짓지 않았어.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특별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말 그럴까요? 정말 특별한 죄인이 아닐까요? 저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을 때 그때 제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가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보니까 진짜 나쁜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반듯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뚜렷이 갈라지더라고요. 문제는 그중에서 나는 어느 쪽에 속하냐고 생각을 할 때 저는 괜찮은 사람 쪽에 속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주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그리고 제가 제 영혼이 거듭나는 순간에 가장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바리세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세인과 세리는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다. 바리세인은 아주 당대에 경건하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세리는 아주 죄인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리세인은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저런 더러운 사람은 아닙니다. 세리는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 소위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세인이 세리보다도 더 큰 죄인이란 도대체 무슨 죄인이라는 겁니까? 바로 그것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런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바리세인과 세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죄인인데 바리세인은 나는 세리 같지 않다고 나는 저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 교만의 죄 남을 판단하고 정주하는 죄가 그 세리가 지은 죄보다 더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의 죄였습니다. 바리세인이 가졌던 죄. 나는 나쁜 사람의 부류가 아니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게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날 깨우쳐 주셨습니다. 저를 보는 눈이 뜨였고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름대로 자신이 교양이 있다고 생각하고 배우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이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죄인을 바라보는 눈이 아주 날카로운 분 그리고 상종하기 싫어하는 마음 나는 그런 사람과 엮이기 싫어. 나는 저런 사람이 부류가 아니야. 완전히 나는 다른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온갖 윤리적인 죄를 짓는 사람보다 훨씬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절할 정도로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언제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나오지만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있으실 겁니다. 나도 죄는 지었죠. 그러나 아주 작은 죄들만 지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진짜 믿게 되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그거 하나로 하나님 저 더 받을 것도 없어요. 다 주셨어요. 충분해요.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고위공직자들이 청문회를 거치는 일을 봅니다. 그때마다 나는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뭐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그런 정도의 일만 했습니다. 자기 죄를 감추고 그리고 덮으려고 연련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그런 자신의 과거가 다 드러날까봐 그런 고위공직자의 자리에 올라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아도 한사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청문회를 피한다고 그게 다행일까요?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서 그게 괜찮은 것일까요?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알아야 합니다. 지은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서 진짜 특별히 회개할 어떤 계기도 없었고 그것 때문에 당하는 특별한 고통도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그게 진짜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마귀는 참수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절대로 마귀가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무슨 청문회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들춰내서 저자는 죄인입니다. 저자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아주 악에 바쳐서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참수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때를 준비했습니까? 그냥 덮어서 지나간다고 그게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자기 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물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렇게 쓰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회개에서 정말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다윗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혹시 이것이 내가 바세바와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릴 때 다윗은 하나님의 진실하신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존하여 하나님께 대답을 구했습니다. 1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주님의 진실하신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회개하려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용서 받을까 말까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실하신과 의로우심에 의존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신과 의로움이 얼마나 크신데 그 앞에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놓으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진실하신과 의로우심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지만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식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속죄의 제사 규정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소도 하나님이 규정으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는 방안을 이미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섭게 그를 징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리고 이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라도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여 다시 돌이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솔로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징계를 받았을 때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세워주세요. 다시 구원해 주세요. 그게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역대하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에 그렇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솔로몬이 준비한 재물을 다 불태워 흡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 지은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노에미아 9장 17절에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금일이 오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실하신 것과 의로우심에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시니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어기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2회계를 받아주셔서 그리고 받아주실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동시에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괜찮아 어떤 걸로 하지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함과 의로우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면 이제는 다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셔야 그게 의로우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심판하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똑같은 죄로 두 번 벌하시는 일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진실하시고 의로우시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으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게 그게 당연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마다 우리 안에 분명히 가져야 될 믿음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내가 회개를 안 하면 어쩔 이렇게 할 수가 없지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세우신다. 나를 다시 일으키신다. 그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은 지난 날을 가만히 돌아봅니다. 깊이 깊이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나? 언제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가 소년이었을 때 들판에서 양떼들을 위하여 밤을 새울 때 사자와 곰이 달려올 때 그 사자와 곰과 싸울 때 그때 하나님은 자기를 지켜주셨습니다. 골리아과 싸울 때 자기가 비록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로우셨습니다. 사울왕이 아주 미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때도 하나님은 자기를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안에 바세바를 취했을 때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기의 죄를 솔직히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10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이 참회의 기도를 받아주신다. 그걸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메마른 땅의 담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을 갈망합니다. 6절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빠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원했던 것은 영혼,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렇게 아름답게 교제하던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단순히 압살롬의 반역에서부터 내 생명을 건져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진짜 원했던 것은 주님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잖아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다윗의 회개가 어떤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다윗이 회개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끝까지 그를 지키셨나 숨이 끊어질 것 같은 다급한 처지에서도 다윗이 정말 원했던 것은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8절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이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회개하면서도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9절에 주님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 그러고도 하나님의 품에 파고듭니다. 왜?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었습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처럼 나에게 은혜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에게 회개는 이런 회개였어요. 다윗은 그냥 울고 불고 좌절에 빠지고 슬픔에 사로잡히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도 눈물로 밤마다 침상을 적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더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이런 회개여야 합니다. 가른유다도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그것도 자기 죄를 깨달은 거죠. 자기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한 거죠. 그런데 그냥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건 그를 구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하심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받아주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11절에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권한에서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용서하시겠다고 언제나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의로우심을 믿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게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면서 느리는 고백이에요.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저처럼 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기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진짜 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 목사고 3대째 목사고 성경도 많이 알고 늘 설교하는 사람이면서 어째 그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똑같은 잘못을 그렇게 돌이키지 못하는가 저는 제가 저 자신이 싫었어요. 제가 목사라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너무 두려웠어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절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변화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아는 십자가의 복음이 단순히 내 죄만 사하는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 말씀을 저 자신에 대해 절망이 없었다면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꼭 그래야만 됩니까? 꼭 죽어야만 됩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절망했기 때문에 도무지 구제불능이었으니까 제가 죽었다는 게 저에겐 너무 기쁜 소식이었어요. 아, 내 옛사람이 이미 죽었구나.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구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너무 기쁨이고 그동안에 죽지 않는 자아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회계였어요. 그리고 제 영혼이 살아났어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제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서 비로소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삶의 기가 막힌 어려움 중에 빠져있는 분이 계십니까? 진정한 회계가 여러분을 있는 그 자리에서 건져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세요. 성령님만이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가? 개인의 심령도,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보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가? 까닭이 있습니다. 회계해야 될 것을 진짜 회계하지 못하고 있으면 주님도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십자가가 그 보증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 보증입니다. 회계하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열 번 넘어지면 열 한 번 일으키십니다. 백 번 쓰러져도 백 한 번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회계를 해도 담대하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에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원은 어딥니까?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계를 해도 담대하게 주님의 품에 파고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증이신 것입니다. 아 나는 큰 죄 지은 게 별로 없는데 뭘 도대체 회계하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야 깨닫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주님 제가 저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눈이 뜨이기를, 제 영혼이 살아나고 제 영혼이 잠든 데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께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죄에서 벗어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큰 죄가 없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입니까? 주님 제게 온전히 구원받은 그 영혼을 주십시오. 그 눈이 뜨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해결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